내 맘을 전혀 몰라 눈치 없게 잘 남아치는 거요 어떻게 한다 이 처럼 내 사랑아 들어봐 정말 어 어 어 어 빨리 사랑해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수줍은 이제 빨리 웃지 마요 진실이니 놀리지도 말아요 또 그러면 나 울지도 몰라 전에 알던 내가 아냐 Brand new sound 뭔가 다른 오늘만은 뜨거운 마음 다음 다음 미루지 마 화만 나 오빠 오빠 이대로는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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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nky boy boy Love it I I I I I I 어 어 어 어 오빠를 사랑해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어 어 어 어 어 어 오빠를 사랑해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많이 해 반복 같은 말 뿐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성격 시대 And when you love 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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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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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게 놀았다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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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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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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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투가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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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찐시 하나 두 셋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에서도 많은 팬들 봐주셨어요 우리 해외에서 소화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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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녀시대 무대는요 소녀시대만 만든게 아니에요 저희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 함께 열심히 땀 흘려주신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정말 저희 무대가 알차할 수 있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 저희 소녀시대를 만들어주신 이수만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정정혁 이사님 정정혁 이사님 정정혁 이사님 정정혁 이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업소드를 맡아주고 또 주도해주시는 아 얘기 안할게요 재원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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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함께 고생해주신 우리 댄서오빠 언니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너무나도 예쁘게 찍어주시고 계시는 모든 감독님들 그리고 또 주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시는 조명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예 노래할 수 있게 소리 잡아주시는 음향 감독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대에 나와있지만 여기 뒤에서도 우리 매니저 오빠들과 모든 스미 여러분들이 또 메이크업 팀 그리고 의상 팀 발빨리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아님도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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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우리 손잡고 마지막 인사드릴까요?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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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돌아가세요 안녕 조심히 가요 조심히 가요 안녕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재밌을텐데 내일 오지 내일 마지막인데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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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